주황색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하얀 장갑을 낀 채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발각지를 다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랜차이즈 카페 더벤티의 직원입니다. 커피를 사기 위해 더벤티을 방문한 A씨가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찍은 사진입니다. 키오스크로 커피를 결제하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발각지를 정리하던 장갑을 낀 채 커피를 제조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글을 올리며 신경 안 쓰려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면서 발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A씨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커피값 환불을 요구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더벤티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더벤티 측은 이번에 발생한 위생관련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불편이 남지 않도록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논란이 된 해당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위생관련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